고마우신 구독자 여러분 오늘도 클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24년 갑진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오늘 아침 기분 좋게 한 해를 시작하셨길 바랍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여러분께서 관심과 사랑을 주신 덕분에 이동환TV가 구독자 91만 명을 넘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여러분이 주신 사랑에 보답하기 위해서 더욱 진실되고 유익한 건강 정보를 전달드리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하겠습니다 또 2024년에는 여러분께 더 가깝게 다가가기 위해서 많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구독자님들과 소통할 수 있는 네이버밴드 권핵모를 통해서 개인적인 질문에 답변도 해드리고요 또 검증된 건강식품들을 저렴한 가격으로 공동구매도 하고 있습니다 권핵모밴드 가입은 아래 설명란 참고해 주시고요 또 인스타그램 활동도 하면서 제 일상도 더 보여드리고 소통도 더 활발히 할 예정이니까요 기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24년 청룡회라고 합니다 상처라는 용의 기운으로 새해에는 여러분들이 바라시는 일들이 모두 이뤄지고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한 일만 가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요즘 날씨가 많이 추운데요 감기 조심하시고 늘 따뜻하게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앞으로도 이동환TV와 늘 함께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Martinez Gazz M M M M M M